정답 정답입니다. 이거는 방향제에요 방향제 반첩입니다 자 다음번에 도전하실 분 도전하실 분 도전하실 분 하나 둘 셋 도전하고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동전은요 빼앗는 경치를 자랑하는 대두산 망조대 아래에 쫙쫙쫙쫙쫙쫙쫙입니다 정답은 블랙폰입니까요 자 금산에 있는 유명한 사찰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자 누워질까요? 잠시만요 아버님 아니요 금산사 안할 수도 있어요 몇 번인가요? 그렇죠 어머니 맛있는군요 네 그렇죠 대전에 있죠 아버님 그러면 3, 4권 중에 하나 3, 4권 중에 하나 아버님 맞추실 것 같으세요? 정답은? 관촉사 관촉사 갑니다 팔려주세요 왜 안하시죠? 왜 안하시죠? 관촉사 아버님 저 손 하나 드릴게요 아버님 저희 손 하나 드릴게요 저희 손 하나 드릴게요 손 하나 드릴게요 equiliby